자 내가 자세가 안잡힌거는 커트 하셔야해요. 왜냐면은 많이 친다고 좋은게 아니야. 지금 다 어떻게 가요? 위로만. 공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돼. 아래로. 이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커트를 할지 눌러야 될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그냥 다 세게만 치려고 입력을 하니까 낮은 공도 세게 쳐서 아웃나거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커트. 한순간에 커트. 아시겠죠? 공 이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그렇지. 봐봐요. 이사하면 너무 쉬워요. 맨날 백으로만 주니까 여기만 준비하고 여기 아예 안오는데 반면 어때요? 바꿔주니까 이긴다. 자 오늘 뭐 할거냐면은 스트롭식으로 할건데 여기서 직선 드롭하시면은 제가 반대로 제가 언더 해줄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매싱 때리고 들어오시면 공격으로. 그러면 여기 수비 계속 맞받아 쳐줄거에요. 자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드롭 잘 해놓고 게임할때 어떻게? 반대 오면은 공격! 하나! 이게 넘어가요. 공 높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치는게 아니라 내 타이밍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자 드롭! 오! 나이스! 다시! 드롭하고 따라가서 스매시! 라켓 들고! 스윙 작게! 점점 작게! 봐봐요. 지금 모든 공을 다 이렇게 모든 발로 치러요. 모든 발. 공 오면은 오른발 점프에요. 오른발 점프. 그렇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왼발도 뒤로 가버린다. 자 준비! 하나! 따라가서 둘! 오른발만! 하나! 둘! 그렇지. 이기면 끝나는거에요. 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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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공격! 그렇지! 하나만! 기다렸다가 하나! 미리 움직이는게 아니야. 공 왔을때 움직여. 치고 따라가서 그렇지! 다시 만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자! 내가 자세가 안 잡힌거는 커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 친다고 좋은게 아니야. 지금 다 어떻게 가요? 위로만! 공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돼요. 아래! 자 드롭!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는게 중요해요. 자세 안 잡히면 커트! 하나! 다시! 공이 앞에 있으면은 오른발이 들어가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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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손목! 다시 대고! 그때 어떻게? 커트! 집중! 넘겨주고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 따라가서! 하나! 둘! 커트! 그렇지! 이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커트를 할지 눌러야 될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그냥 다 세게만 치려고 입력을 하니까 낮은 공도 세게 쳐서 아웃나거나 홀리는 거 그러니까 한순간에 커트! 한순간에 커트! 아시겠죠? 받아주세요! 누가 공격인지 모르겠네! 하나! 누가 공격이에요! 자 누가 공격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방금처럼! 하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셋! 그렇지! 끝내! 오 굿! 잘했어요! 바꿔주세요! 자! 그냥 게임할때도 직선 드롭했다고 해서 여기 서있는게 아니라 드롭! 왼발 여기 잡아줘요! 드롭! 여기 잡고 공 오면은 오른발 밀어서 때려야 돼요! 알죠? 살짝만! 자! 하나! 둘! 셋! 둘! 셋! 선물! 지금 누가 공격인지 하나도 몰라! 자! 다 이렇게만 걸으면! 몰라야지! 게임할때는 많이 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보내면은 불공격이 유리해지는데 봐봐요! 하나 세게 쳤는데 위로 뜨니까 푸싱 맞죠? 하나하나 집중! 자! 공 하나하나 집중! 공 하나하나에 집중해! 하나하나! 그렇지! 호텔에서 돌아가 라켓! 라켓 안 돌아가게 계속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눌러줘! 많이 치지 말고 손너! 손너!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들어오면서! 그렇지! 들어와! 그렇지! 근데 라켓 그거 알아요? 라켓 계속 돌아가서 여기 백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해버리면 아우 많이 나지! 여기로도 때려야지! 여기로! 하나 둘 셋! 둘! 자! 뜨면 안돼! 절대 뜨면 안돼! 한순간에 수비로 안되려면은 하나하나 다시! 집중! 집중! 그렇지! 네! 준비! 넘겨줘요! 그렇지! 스윙! 공 이쪽으로 가면 안된다 했어요! 어디로? 그렇지! 봐봐요! 이 사람은 너무 쉬워요! 맨날 백으로만 주니까 여기만 준비하고 여기 아예 안오는데 방금 어때요? 바꿔주니까 이긴다! 자! 똑같은 스트록만 하면 안돼! 자! 방향 바꿔주고! 방향 바꿔줘! 그렇지! 바꿔줘! 그렇지! 다시 만들고! 그렇지! 알겠죠?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방금 각도 좋았어요! 빅서리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그렇! 스미시! 눌러! 그렇지! 봐봐요! 세게 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쪽이 더 안돼요? 어디서 드롭했을 때? 아니면 스매싱할 때? 잠아 잠아! 여기서 드롭! 저한테 드롭했을 때요? 여기서 드롭!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드롭! 스매싱! 누르고! 오케이! 하나! 자! 들어와! 그렇지! 손너! 손너! 자! 됐어요! 하나! 다시! 하나! 둘!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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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하나! 나이스! 둘! 자! 눌러야돼! 그렇지! 자! 세개 더! 다시! 자! 일부러 실수하는거 아니죠? 일부러 실수하는거 같은데 힘들어서! 하나! 자! 이겨야돼! 마지막! 그렇지!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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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